클래식블루님. 건강 염려증 때문에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이거는 그냥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 염려증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공포심에 연결이 돼 있고 공포심에다가 플러스 어떤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 선의와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을 염려함으로써 어떤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 괜히 이상한 유사과학, 뭐라고 그래야 돼? 몸에 좋은 물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물이 몸에 좋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피곤해지긴 하는데 그런 거 어쨌든 상대 입장에서는 선의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에 깔려있는 그 생각이 공포심과 선의 이 두 가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다 굉장히 강력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비과학적 발상. 그래 비과학적 발상을 하는 게 실은 문제일 거라고요. 비과학적 발상을 하는데 비과학적 발상의 기저에는 공포심이 깔려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집에 들어가는데 이 집에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가면 이 집에 저주를 받는다. 이래서 이런 미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신을 안 믿어도 그런 공포심 때문에 인사를 해. 근데 이 원리가 강박의 원리라고. 강박을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그런 공포심이 생겨요. 내가 이 강박적인 행동을 안 하면 친한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강박들이 있어요. 일종의 저것도 강박증이란 말이에요. 옆에서 저걸 누그러뜨리려고 한다고 한들 훨씬 더 큰 권위에 의해서 저 공포심이 생겼을 텐데 내가 저거를 없앨 수가 있을까? 그리고 벌써 내가 방금 인사 안 하고 들어가면 저주받는데 이 말에도 무섭잖아. 인사 괜히 하고 싶어지잖아요. 인사 안 할 수 있나요? 옆에서 에이 인사 안 해도 돼. 그러면 인사하는 게 뭐라고 인사하자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박은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어렸을 때 아픈 경험에 의해서. 아, 강박이 조금 더 쉽게 생기는 유전자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요. 뭐 그게 절반쯤 되는 것 같아. 절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어떤 답변을 듣거나 그런 조언을 받으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마음에 불안이 많은 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떤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다 보니까 쉽게 어떤 내 공포심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건강 염려증이 되고 또 그런 마케팅에 또 쉽게 또 현혹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불안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제가 안녕하세요 해서 이런 분을 본 것 같아요. 지금 말하다가 떠올랐는데 이렇게 막 이런 건강 염려증이어가지고 무슨 뭐 보약이고 뭐고 막 맨날 사가지고 주변 사람들 나눠주고 그런 유사과학을 항상 설파하시는 그런 분이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조금 약간 특이한 분들 나오고 점수 받는 그분은 그렇게 TV 프로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좀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어도 돌아가서 못 고쳤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클래식플루님의 개인의 힘으로 그걸 고치는 거는 쉽지 않다. 이게 차라리 그냥 건강 염려증으로 그 불안이 해소가 된다면 차라리 다행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너무 좋은 조언을 못 드려도 죄송한데 저 심리적으로 불안이 내가 해소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저 불안이 실은 건강 염려증 말고 어떤 식으로 많이 해소가 되냐면 저게 종교로 빠지기도 쉽고 도박으로도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한 마음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점을 봤는데 점을 봐준 사람이 내가 이거 부적 그냥 공짜로 주는데 이거 갖고 가서 며칠만 지나면 너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그 강박이 우연스럽게 해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나중에 그 점장이한테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비에 빠진단 말이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제 왜냐하면 그 불안을 이용한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워낙 많고 또 그리고 이런 사이비 종교나 어떤 이런 악의를 가진 점성가들은 그 인간의 불안 자체를 아주 잘 알고 있죠. 그게 가장 다루기 쉬운 거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은 건강 염려증이라는 거는 물론 저것도 물론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는데 그게 막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좀 피곤한 정도면 일단 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너무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나? 왜냐하면 저걸 해소하는 방법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게 지금 강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강박이 강박을 가진 사람이 고치고 싶다는 생각조차를 안 해. 왜냐하면 이게 선의가 깔려 있고 이거는 어쨌든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의사나 전문가의 확답 그러니까 아예 진 그러니까 정기검진을 받고는 어떤 건 진찰을 받아서 딱 답이 나오는 것도 방법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좋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역시 의사들은 돌팔이야. 역시 현대과학으로는 나의 이 병을 찾지 못해.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면서 오히려 더 빠지는 케이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병원 찾아보자 소용없다. 그 말은 아니고 의사한테 정기검적으로 어떤 건강이 염려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의사분한테 그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건강을 염려하는 게 실은 더 문제다라고 하면서 아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의사분한테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좀 할 수 있잖아요. 뭐 두 번 정도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쩍 그 얘기를 좀 부탁을 하는 그것도 좋죠. 어쨌건 뭐 이런 내과나 이런 거는 동네 병원 그 의사분들하고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얘기를 해두는 것도 그 의사한테 그 말을 들으면 좀 나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사소한 걸로 병원을 찾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부모님? 아니면 뭐 형제? 사이비 교주는 심리학 박사라고 인간의 심리를 진짜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긴 하죠. 제가 이번에 그 사이비 종교 심리를 올린 거기 보면 그 인간 조종 단계가 나와요. 그게 실은 사상 세뇌 기술이거든요. 제가 그 영상에서는 정확히 언급은 안 했는데 실은 아들 아들이 그런다고 이건 예상 바뀐걸?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아들이 그러면 그 아들이 가진 기본적인 불안을 조금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얘기 해달라고 그게 실은 중국에서 사상범들 교화시킬 때 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세뇌시킬 때 쓰는 기술이어서 실은 제가 그 영상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세뇌당하지 않으면 너의 마지막 선택지는 죽음이다. 그런 게 마지막 기술의 단계인데 그게 현재 사회비 종교들이 그 단계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거의 그대로 다시 변형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정치범 수용소 일하는 대로 보내는 게 걔네들이 일종의 사형을 받고 가서 일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사상이 교화가 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사형을 받은 상태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어쨌건 아들이면 일단 불안을 해소시켜주는데 그런데 아들이 어떤 것에 있어서 불안할까 그래서 건강염려증이 생겼을까 아까 말했던 스스로는 저 강박을 일종의 사소한 강박이지만 저 강박을 해소할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좀 과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지니까 일단 근데 병원에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일단은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시고 병원에 가까이 하는 건 일단 멀리하는 것 없다는 나니까 이게 아들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주변에 예민한 사람들의 어떤 거에 나도 뭐랄까 특히나 아이들이 예민한 그런 모습일 때 내가 같이 반응하면 야 너 이런 걸로 예민해 이렇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어 그래? 이렇게 약간 묻어난 반응이 필요해. 그래야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려고 하면 해소되지. 어떤 예민한 반응을 했을 때 야 그렇게 예민하지 마 이거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그런 예민함이 좀 해소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거에 불안하거나 그럴 때 그게 불안해? 아 어떡하니?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지? 이런 것보다 어 그래? 그러면 오늘 우리 저녁 뭐 먹지? 이런 거 이런 것들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골에서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도시에서만 많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동물 시체를 거의 못 봐요. 근데 시골에 있다 보면 동물 시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거를 도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되게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또 시골 생활을 그렇게 종종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그냥 호기심의 대상인 거예요. 그때 이 어른의 시각으로 그거를 어 이렇게 너무 동물들 죽어서 슬프지 뭐 이렇게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이거에 이게 슬픈 장면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여기서는 어쨌건 이 도시에 문화가 있는 거니까 아 여기서는 좀 내가 좀 개입을 좀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보이지만 서울 촌놈이거든요. 잘 몰라 시골 생활을 지금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좀 아이들이 느끼는 걸 느끼는 대로 보고 좀 호기심 호기심대로 좀 그렇게 그냥 두고 아 그래 너네들은 그렇게 느끼는구나 궁금한 거 풀어주고 그렇게 좀 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조금 더 묻어나게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애완동물을 키우면 겪는데 애완동물이 죽는 일은 또 잦진 않으니까 시골에서는 뭐 겨울 지나고 뭐 겨울부터 봄 이 사이에는 그 추위에 죽는 동물들도 많고 뭐 하여튼 여러가지 사이로 또 그런 일들이 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건 하나의 예시고요. 그러니까 좀 묻어나게 반응하시는 거 그 아이의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 아이의 불안에 너무 많은 반응을 보이는 거는 좋지 않아요. 자꾸 반응하고 싶어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강박인 경우에는 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좀 다른데 집중하고 좀 다른 거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꾸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